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일본, 중국, 미국에서 연이어서 고래사체가 발견되고 있고 대왕오징어의 사체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대왕오징어 같은 심해의 생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 지진이 곧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오늘 4월 22일까지의 전세계의 규모 6 이상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4월 5일에 남태평양 바누아뚜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5일 뒤인 4월 10일에도 역시 바누아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3일 뒤인 4월 13일에는 바누아뚜 근처의 파피안 유기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4월 21일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6.0의 강진 그리고 니카라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오늘 22일 금요일까지의 지진의 방향을 보면 바누아뚜에서 필리핀 그리고 중미 니카라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4월 1일부터 규모 5.5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작년 역시 뉴질랜드로부터 파피안 유기니,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미 엘살바드로 그 후에 일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근처에서 규모 6.9와 6.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의 방향이 작년에도 뉴질랜드와 바누아트에서 올라와서 파피안 유기니를 거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미를 거친 후에 일본 동북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규모 5.8과 오키나와 근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지진 상황을 고려해 보면 후쿠시마, 미야기현 그리고 오키나와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